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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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대만 투표 날이라서 지금 투표하러 갑니다. 물론 저는 투표 못해요. 저는 외국인. 와이고런은 투표 못하고 제가 대만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튼은 오늘은 타이완의 동요한 대주의 대회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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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를 대구 대회 대구 대회 대구 대회 한국이랑 똑같이 이런 학교 같은 데서 투표를 하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이라서 아마 안에선 찍으면 안 될 거예요 투표가 컴퓨텐셜이라 그리고 투표가 당겨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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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당겨서 투표가 당겨서 투표가 당겨서 지금 대만 1월인데 반팔 입는 애들까지 있을 만큼 진짜 엄청 더워요 대만에 혹시 여행 오시는 분이 있으면 1월 달도 그래서 대만은 약간 호주 멜번 같은 날씨 같고 어쩐 날은 덥고 어쩐 날은 추우니까 1월 달은 좀 얇게 입고 오세요 대만 오실 거면 1월 달은 그런데 좀 두꺼운 거는 한두 벌 정도 챙긴 게 좋은 거 같아요 대만의 만두집 너야 치자 발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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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대만 만두찌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육 하나 있고 쌍 하나 있고 이게 무슨 치자 발푸고 치자 발푸고 여행 오실 때 무슨 치자 발푸고 아마도 집에서 지자 발푸고 치자под 맛없으면 나쁜거야 어때요? 한국어 이런거 있어요? 비슷하지 만두가 맛있네 마요네 맛있네 와 시시옵가네 뭐? 다시 진짜? 다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공사 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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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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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 양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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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Перв한다고 음... 어... 오색 오색! 예치 래 예치 래 예치 래 예치 래 오랫동안에 찍은 생육변이예요 이제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식사입니다 어 한 4개? 거의 시 별로 잘 먹겠습니다 나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거 환불을 할 수 있는 거 샤, 탈출 원래 밥 많이 먹잖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제 바지마 푸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아이씨 하나 먹을 좀 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인상을 나지? 다음 영상도 봐요 안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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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